안녕하세요. 오늘은 취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여러가지 취미활동을 합니다. 여행, 운동, 게임 등 다양한 취미생활을 즐기면서 스트레스를 풉니다. 제 취미는 유튜브 시청입니다. 저는 밖에 나가는 것보다 집에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유튜브를 봅니다. 유튜브 시청은 저에게 잘 맞는 취미입니다. 저는 여행을 좋아하고 다른 나라의 문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영상 중에서 특히 여행 영상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행 영상을 보면 다른 나라의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문화를 알 수 있어서 재미있습니다. 어제는 스위스 여행을 소개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스위스의 멋있는 자연을 보니까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아직 스위스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말 가보고 싶었습니다. 또한 요리 채널을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음식 만드는 방법을 배울 수 있고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는 파스타를 만드는 영상을 본 후에 파스타를 만들어 봤습니다. 가족과 함께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오늘은 중국 요리 영상을 볼까 합니다. 이번에는 맛있는 중국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취미는 무엇입니까? 유튜브에서 어떤 채널을 많이 봅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f you want to please remember someone why you've gotporte. 가장ивele acompanhouse on a world of luckineer 그걸iaいる 마무 kilometres 네 위해서 part of life 속에 lavor лос을 풀어 tota 훈モ crew space